역조행을 한 뒤 급반찌를 주장하는 사고가 이번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했습니다.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4명이 다쳤습니다. 윤기란 기자가 지지했습니다. 출근 시간 경기도 수원시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. 길이 막혀 천천히 가는 차들 사이로 회색 볼보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나옵니다. 멈춰선 앞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꺾더니 옆면을 부딪힌 가해 차량. 거의 동시에 반대편에서 달리던 경차까지 들이받고 화면에서 사라집니다.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150m를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 넉 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서서히 멈춰섰습니다. 이 사고로 70대 가해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먼저 사고가 난 두 차량에 탄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용기란입니다. alta 가해 차량 운전자 매우 운전자 및 어둠Ps 찢어łości wrestling 완벽 לכ 한국국토정보공사